자 12번 이거 풀기 전에 간단한 이론 좀 설명할게요 자 첫번째 극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극대 극소 알겠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 변화를 관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x는 a에서 극대야 이렇게 나와 맞죠 그러면 학생들이 f'a는 0이야 이렇게 쓰죠 정확히 얘기하면 틀렸죠 무슨 표현이 있어야 돼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란 단서가 있어야지만 f'a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 내용도 알고 계세요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인 거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양수에서 음수로 일어나야 이 점이 극대가 되는 거죠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수면 증가하고 본함수가 음수면 감소하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 극대하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얘만 기억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걸 문제에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적분 함수인데 y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이런 걸 정적분 함수라 그러지 그럼 이 정적분 함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1번 x는 a에 집어넣으세요 아랫끝과 위끝이 같은 값이 되도록 x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y는 0이 되죠 1번은 문제를 푸는데 상관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상관이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?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fx가 되죠 자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피적분 함수가 다 t에 관한 식이야 t 알겠죠? x가 안 들어있어요 다 t에 관한 식일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이 x가 쏙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해되죠?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12번 함수 fx를 어떻게 줬어요? 0을 기준으로 한 구간 함수를 줬죠 그리고 gx를 정적분 함수로 줬고 x는 2에서 극소값 가질 때 극대값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네 되지? 자 일단 세 번째로 내서 선생님 이게 뭐하라 그랬지?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라 그랬지? 그럼 g 마이너스 4는 얼마? 0 이래 되고 쟨 무조건 미분이라 그랬어 g'x는 fx 이렇게 되죠 이해되지?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는 2에서 뭘 갖는데? 극소값을 갖는데 맞죠? 그럼 얘는 지금 g'x가 fx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죠? 그러니 g'2는 얼마가 돼요? 0 이렇게 되죠 그럼 g'2가 0이라는 얘기는 f2가 0이네? 이해되지? 오케이 그럼 f2는 어디 있어? f2는 어디서 보면 돼요? 여기서 보면 되죠? 그래서 6 더하기 a는 0 이래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알겠죠? 이해되지?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극대값 구하리잖아 그럼 계속 뭐 해야 돼? 도함수 보호 변화를 관찰해 봐야 되겠죠? 맞죠? 자 여기서는 보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지? 1차니까 그러면 분명히 극대는 여기서 존재할 거라고 자 a는 마이너스 6이죠? 자 봐봐 g'x가 fx죠?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 3으로 묶어 x제곱의 x에 a가 마이너스 6이었지?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? 맞죠?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하고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? 왜 그리다 말았어? 0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매 이해되죠? 자 요게 g' 그래프인 거고 그럼 도함수의 보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어나는 요 지점이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은 g-2가 되는 거고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? 마이너스 2까지 fx dx인데 적분 구간이 다 음수이기 때문에 요 함수를 쓰면 되죠? 그래서 3x제곱에 더하기 3x-6 dx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? 그래서 x3승 더하기 2분의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자 마이너스 2여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? 빼기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64가 되니까 5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에 4에서 16 빼면 빼기 12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빼니까 이렇게 되죠 짜잔! 6 자 그래서 요렇게가 빼기 30이네 그래서 답은 26 이렇게 되겠다 물론 이 문제는 엄청나게 간단해요 알겠죠?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론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? 부정적한 Sekunden 3b